의외였었죠. 당신은 연예인 저은지를 닮았습니다. 저는 서현진을 닮았습니다. 얼굴 보고 대부분 다가와요. 일단 정우가 예쁜 여자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첫인상 3위입니다. 저는 당신의 첫인상 1위면 좋겠어요. 3위로 뽑았습니다. 당신의 전공은 체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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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전공은 의대생입니다. 연세대학교 대박 연대 의대요? 대박 대박 멋있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반전 매력 나는 당신의 첫인상 2위입니다. 저는 당신의 첫인상 참하게 생겨서 좋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되게 예쁘시니까 1위로 뽑았습니다. 1위로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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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